이번 봄에 딸기가 아주 값싸서 주스로 갈아 먹으려고 딸기를 몇 박스 사서 남길래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냉동실에 비닐봉지 넣고 여러 토막으로 이렇게 봉지를 몇 개 봉지를 이렇게 싸서 냉동시켰다가 지금 방금 믹서에다 갈아서 스무디를 하고 블루벨리를 이렇게 얹어서 스무디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빵, 양파 양파, 마늘, 치즈빵을 지금 같이 곁들여서 같이 간식으로 먹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주 시원한 딸기가 블루베리하고 곁들여서 이렇게 냉동을 얼렸던 것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또 색다른 맛이 나네요 오늘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을 딸기 블루베리 스무디에요 시원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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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